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메라를 perspective 카메라, orthogonal 카메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이는 물체를 계속 쳐다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루켓 또는 하이어라킥할 구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튜토리얼 example 코드의 07acam-higherarchy 파일을 볼게요 html 파일은 똑같고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보면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는 perspective 카메라 똑같은 설정으로 돼서 카메라를 만들었고요 카메라 포지션을 y에다 놨어요 카메라 포지션 z를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달라진 곳은 다 똑같고요 달라진 곳은 어디만 달라져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애니메이트에서 매 프레임마다 뭘 계산했냐면 어펙터는 어펙터는 드릴 베타로 0100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010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항상 화면을 우리가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010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는 여기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센터 0100 센터 0100 이라고 하는 배려부를 하나 정해 놓고 어떻게 했냐면 로켓을 하는데 로켓 한 다음에 바로 어떤 좌표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좌표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박스점 하고 메소드를 하나 불렸는데 getWorldPosition getWorldPosition 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 트랜스폰 시간을 배웠죠 박스가 복잡하게 움직이다 보면 복잡하게 움직이다 보면 위에 패런트의 매트릭스 트랜스폰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자기의 로컬 트랜스폰하고 이렇게 곱해져서 월드 트랜스폰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월드 트랜스폰으로 만들어진 그 변환에 의해서 센터 0,0,0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제는 지금 보시면 우리 트랜스폰에서 배웠죠 박스1의 아부치는 패런트는 박스신이고 박스2의 패런트는 박스1이고요 박스3의 패런트는 박스1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가요 아하 지금 박스 RGB죠 박스1,2,3인데 박스2를 중심점에다 놓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 봤더니 아 이걸 돌아가는 방향에서 보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어떻게 보였어야 정상이냐면 예전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원래 0,0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를 박스1의 0,0,0은 움직이지 않고 0,0이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박스 하이어라틱하게 이걸 태양, 지구, 달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줬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스1을 보지 말고 박스3를 봐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리로드 해 볼게요 그러면 박스3가 화면에 중앙에 나타나게 되고요 박스3 중심으로 해서 박스2, 박스3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되게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 카메라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박스3의 중앙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어디서 보고 있냐면 내 위치는 0,0,5에서 이 물체를 보고 있고요 물체가 약간 돌려놨어요 물체 전체를 씬을 약간 로테이트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튜토리얼 예제 08 오토그래픽 캠 오토캠 9 파일을 보겠어요 이 파일을 보시면 이전에 07A 캠 하이어리키 코드에서 딱 한 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오토그래픽 카메라로 바꿨어요 오토그래픽 카메라의 패러미터는 이렇게 X 그다음에 Y Y 부분이 Y의 미니멈 맥시멈인데 여기가 왜 이렇게 됐냐면 엣지스크린, V스크린 요구를 엣지스크린을 V스크린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화면에 에스펙트레이셔죠 이 에스펙트레이셔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펙트레이셔를 잘못 넣어주게 되면 이 화면이 찌그러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퍼스펙티브 카메라에도 똑같이 이 에스펙트레이셔 패러미터 자리에 호라이존탈 나누기 버티칼로 했어요 이 75도 요거는 뭐였냐면 FOV라고 해갖고 보는 각도인데 이 각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 버티칼 각도예요 버티칼 FOV예요 Y방향의 FOV이니까 그 에스펙트레이셔를 넣어줘야지만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맞아서 정상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처럼 네 그 초록색 박스 박스2를 가리키고 있고요 화면은 로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오소그래픽 카메라는 어떤 특징이냐면 원래 평행했던 두 개의 선이 계속 평행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근법 퍼스펙티브 카메라에서는 멀리 있는 건 이렇게 뒤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했던 박스의 두 선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하지만 오소그래픽 카메라에서는 이 평행한 게 평행한 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그릴 때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기계 제도나 이런 것을 그릴 때는 이 오소그래픽 카메라를 쓴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원근법을 넣어서 그렸으니까 아 이게 원근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줄어들었겠구나 그러면 이게 진짜로 원근법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건지 아니면 원래 평행했는지 또는 평행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소그래픽 카메라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좀 찌그러진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요 우리 코드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아우 난 좀 뒤에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내 카메라의 Z 포지션 어 그럼 난 뒤로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아까 퍼스펙티브 카메라에서 내 위치를 뒤로 뺐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로 뒤로 많이 빼 볼게요 많이 빼도 뒤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행 투시법에 의해서 공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뒤로 아무리 이동한다고 해도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려면 이 값을 바꿔야 돼요 뒤로 간 것 같은 효과를 내려면 보여지는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4, 4를 곱해 볼게요 4를 곱해서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그렇게 바꿔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내가 카메라가 뒤로 간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펙트 레이셔를 안 맞춘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화면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길쭉한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길쭉한 화면이었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릴로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 투시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펙트 레이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걸 좀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이 길 때 에스펙트 레이셔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화면이 긴 화면 이었을 때 릴로드 해 보면 여러분들 좀 어떻게 어떤 느낌이죠 이렇게 길어졌다는 느낌이죠 길어진 느낌이 들게 됩니다 X 방향으로 약간 찌그러졌다는 느낌이 들 수 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찌그러진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코딩을 할 때도 여러분들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라이트도 라이트도 뭘 하실 수가 있냐면 라이트의 위치를 물체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하이어리킥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카메라도 역시 카메라를 어떤 물체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 내가 이 카메라를 위치하게 하고 싶어 라고 만들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왜 지금 이 코드에도 마찬가지지만 박스1은 씬에 어태치가 됐고요 박스2는 박스1에 붙었고 박스3는 박스2에 붙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어떤 오브젝트 트리에 붙여서 패런트로 만들면 그 패런트를 계속 트랜스폰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바꿔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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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